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4세계 유해석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 특강식으로 강연회를 했어요 책도 주고 밥도 주고 하면서 얼마의 비용이면 강의를 듣게끔 했어요 한 1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가운데 제 대학교 동창생이 한 명 그 자리에 왔어요 20년이 지나서 만난 거죠 저는 한국을 떠난 지 한 30년 됐으니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년 만에 동창을 만나니까 또 그분이 또 자매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설레죠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강의가 한 시간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로 지금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이 강의에 오시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저 다음 달에 모슬렘하고 결혼해요 결혼하기 전에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래서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분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봐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으니까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최근에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해석 성교사님을 아부다비에서 잠시 모셨던 감리교 목사입니다 참 인상적이고 뜻깊은 만남이어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 자매가 예멘 출신 무슬림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잠시 고국으로 다녀온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자매는 남편의 거짓말, 폭력, 무분별한 생활, 불성실 등에 질려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여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며 괴로워하고 있네요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성교사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뭔가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과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 자매를 케어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루트는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개인의 편지를 일반화시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받았던 많은 편지 가운데 그래도 양호한 내용이며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을 저는 이슬람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공개해도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편지를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분에게 상의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만 명이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모슬렘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인구가 이미 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여성상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에 BTS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두 개의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호텔에 투숙할 때는 남편과 같이만 투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투숙이 가능했는데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그 기간에 이러한 증명서 없이도 투숙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외국인 여성은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바야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모슬렘이든 아니든 머리부터 발끝 발끝까지 까만색의 아바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아바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안이 두 개가 통과되었다 신문에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참 굉장히 이슬람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디스에 보면 모하메드가 여성에게 일을 맡기는 자는 결코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란에도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아 한 영혼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그의 배우자를 창조하신 주님을 경애하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남자와 여자가 퍼졌으니 남녀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꼬란 9장 7절에 보면 남녀 신도들은 서로 보호자여 친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성은 남성의 옷이고 남성은 여성의 옷이라고 꼬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보면 꼬란도 남녀가 동등하다고 얘기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꼬란에는 분명하게 남녀 차별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슬람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첫째가 꼬란입니다 꼬란은 모하메드가 알라에게 23년 동안 받은 개시를 말합니다 AD 610년부터 AD 632년까지 받은 개시인데요 먼저 우리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코란이라고 써야 되나 꾸란이라고 써야 되나 헷갈려하는데 코란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어 발음으로 코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꾸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꾸란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또 이슬람교라 그러는데 이슬람교가 아니고 이슬람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이렇게 불러야 돼요 또 모슬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슬렘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모슬렘이라는 표현을 모슬렘으로 한국말로 표기한 건데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모슬렘이라는 말은 무슬림들을 비하하면서 비꼬면서 하는 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슬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문화를 맞이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상식은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꾸란은 모하메드가 받았던 개시를 말하고요 하디스는 모하메드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맞아 들어가는데 꾸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개시이기 때문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래서 꾸란 자체만을 가지고 자체 내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하메드 언행록이라는 게 AD 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파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디스라는 게 있고요 꾸란과 하디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슬람법 샤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샤리아라는 말은 원래 아랍어에서 길이라는 길입니다 길, 알라에게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 무슬림이 되는 길 이 샤리아, 이슬람이 따라야 될 법, 이걸 샤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란과 하디스와 샤리아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야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란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있다 그랬죠 꾸란 4장 34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보호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꾸란 4장 10절에 보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을 때 남자가 여자의 두 배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동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또 이슬람법을 국보국부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르다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지없이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을 동등하게 지급합니다 또 꾸란 4장 128절에 보면 여자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할 때 여자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가 화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꾸란 65장 1절 2절에 보면 남편에 의해서 여자들은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꾸란 장 자체를 딸라크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딸라크라는 말이 아랍어로 이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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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면 법적 자동 이혼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딸라크 한 다음에 한 달이라고 하는 있다 승려 기간을 둡니다 한 달 후에 딸라크 그리고 또 한 달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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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법적 자동 이혼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화가 나서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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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어요 요로단에서 요로단에 테레비에 이맘들이 나와서 이슬람을 강의하고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요로단에 한 여자가 이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테레비에 나온 내용이에요 남편이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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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럼 법적 이혼이 성립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마음에게 이슬람법으로 이혼이 되냐 안 되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트리폴 딸라크라 그래요 딸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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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면 법적 자동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가 순종을 해야 되고 남편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꼬란 4장 34절에 보면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하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다 자 그런데 왜 때려? 왜 때려? 말을 안 들으니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니까 그런데 꼬란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된 게 꼬란이에요 한국어 꼬란은 꼬란이라고 안 써 있고 꼬란 해설서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는 꼬란 의미의 번역 그건 꼬란이 아니에요 꼬란은 반드시 7세기 아랍어로만 된 게 꼬란이야 왜 한국 꼬란은 꼬란이 아닌지 아세요? 그 아랍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꼬란의 원어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써있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랫부점이에요 알마자하 와데로 부흔나 펜 아따 아나쿤 펠라 자 아랍어에 보면 와데로 부흔나 이 부분이 바로 가볍게 때려줄 것이며인데 이 문장에는요 가볍게 때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한국 번역가가 그냥 붙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아랍어 원어에는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누슈주라는 법이 있어요 남편이 여자를 때릴 수 있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 남자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둘째 남자가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셋째 멘스 끝나고 씻으라는 말을 거절했을 때 넷째 침대에서 초대했는데 거절했을 때 여기 마저 죽을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 누슈주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하메드가 사랑하는 부인이죠 부인 아이샤를 때렸어요 때렸을 때 하디스에 보면 내가 모하메드에게 맞았는데 굉장히 아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하메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멘을 맞을 때 주변에서 말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 이유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꼬란 구절이 이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꼬란은 많이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꼬란 47장 4절에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두를 때려라 이랬어요 전쟁에서 목두를 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랍어 원어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하르비라는 게 아랍어로 전쟁인데 그 단어가 없다고 너희가 길을 가다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목을 쳐내라 이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쳐내라는 거예요 아이에스가 왜 사람의 목을 잘라요? 꼬란에 그렇게 나와요 또 남성은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꼬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디스에 보면 남편이 필요하여 아내를 부를 때 침대에 서죠 아내는 비록 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남편에게 달려가라 이거죠 중동 지역에서 빵은 그 시간만 딱 놓쳐버리면 그대로 타버려요 화덕이 다 굳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의 욕구 남편의 부름이니까 침대로 달려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성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합니다 모하메드가 하디스에 쓴 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그 밑에 밝혔죠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이슬람의 세력을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또 결혼은 종교적인 의무이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이슬람의 교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꼬란 24장 32절에 너희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 이거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가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은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디스에 보면 72명의 한 번도 다른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순결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란에 이렇게 나와요 눈이 크고 아름답다 후루아잉이라 그럽니다 눈 작은 여자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 그래서 요새는 다 뒤집어 까는데 이건 원래 이란의 조루아스도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또 꼬란 55장 56절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순결한 처녀들이다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다 또 누워서 침상해서 기다리고 있다 남자들은 죽어서도 꼬란에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 14%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남자들은 죽어서도 여자가 보장되죠 그런데 문제는 꼬란에 여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자가 천국 가면 72명의 순결한 총각들이 수정드 남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맘입니다 영국에 유학에 와가지고 살다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부인과 내 사랑하는 딸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란에 여자가 천국 간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 혹은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또는 조직 내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아랍어로 명예라고 하는 말은 샤라프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의 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 그러면 그거는 명예살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유엔 인구활동기금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려 5천 명의 여자들이 이슬람권에서 살해당합니다 지금도 작년 한 해 동안만 파키스탄에서 천 명의 여자들이 명예살인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슬람권에서는 빌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중군동 지역의 가부장 사회 문화와 간습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는 왜곡된 가치관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죠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또 세 번째 이슬람은 관통지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엄격합니다 꼬란에는 분명히 관통한 남자와 여자는 100대의 태형을 칠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는 여자는 투석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로 때려서 죽습니다 꼬란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디스에 나와요 하디스에 왜 그러냐 모하메드가 실제로 두 번 가늠하다가 데려온 여자 두 명을 살해하는 그 장례를 짐내해요 돌로 던져서 투석하는 거죠 그래서 꼬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성할래, 남자만 폭영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순위파의 샤피라는 학판은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피라고 하는 학판은 거의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한발리라든가 말라키 학판은 하는 것이 남자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거기는 또 한 70%가 또 합니다 여자들의 성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것도 초경이 끝나는 날 엄마와 이모나 고모가 달려와서 다리를 불려서 잘립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옛날 방식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다처는 이슬람에서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인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일부 다처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는 아무나 하진 않아요 약 5에서 10%가 일부 다처를 합니다 또 무슬림에서 베일을 쓰죠 무슬림 여자들이 베일을 씁니다 꼬란에 7군데에 베일을 쓰라는 게시가 일어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히잡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니캅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차도오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부르카 그래서 종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베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무슬림들이 베일을 써야 된다는 것은 꼬란에 7번에 걸친 게시에 의하여 베일을 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베일을 쓰는 게시가 언제 임하냐면 모하메드가 57세에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합니다 이슬람에서도 굉장한 스캔들이었는데 모하메드에게는 두 명의 양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은 다 죽었어요 압돌까심 이브라임은 다 죽었는데 두 명의 양아들이 누구였냐면 알리와 자이드라는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이드의 부인이 자이나비라는 당대의 최고 미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혼을 하니까 이혼을 하게 하고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던 날 피로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된 자이나비 다른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그때 바로 게시가 임합니다 게시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모하메드의 부인들이 해잡을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해잡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이슬람 여성들이 이런 인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약 8억 5천만 명의 모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한국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만 2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8억 5천만의 억압받고 살고 있는 모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무조건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맛보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한 말 기억나시죠? 마살라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